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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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올해 김서현 대구 광역시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메달은 김서현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월배중학교 김서현 선수가 나왔습니다. 출발합니다. 200미터 여자 중등부 결승전 선수들 시작부터 빠르게 치고 나오는데요. 곡선주로 달려나옵니다. 자 선두는 지금 제가 볼 때는 김서연 선수가 빠른데요. 김서연 그리고 노윤서 김서연과 노윤서 2파전입니다. 노윤서 업레인의 노윤서, 서인의 김서연 김서연이 나옵니다. 김서연이 마지막까지 이뤄줍니다. 김서연 월배중학교 1학년이에요. 예. 김서연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저는 월배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김서연입니다. 내년에 허드를 뛰어서 좋은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허드를 혼자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100, 200인데 2학년 때 돼서 허들로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매 대회 때마다 조금씩 제 기록을 줄여가면서 나중에는 세계 기록까지 도전해보고 싶어요. 김서연 vuelv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